GMTEC K6 Mini PC 게이밍은 성능과 휴대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기기입니다. 이 컴팩트한 파워하우스는 기존 게이밍 PC의 부피 없이도 뛰어난 게임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GMTEC K6 Mini PC 게이밍이 게이머에게 탁월한 선택인 이유와 기능, 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왜 GMTEC K6 Mini PC 게이밍을 선택해야 하나요? 뛰어난 게임 성능 GMTEC K6 Mini PC 게이밍은 원활한 게임 플레이와 뛰어난 그래픽 품질을 보장하는 고성능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인텔 또는 AMD 프로세서와 전용 GPU가 결합된 이 미니 PC는 가장 까다로운 게임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 GMTEC K6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뛰어난 디자인입니다.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는 기존 게이밍 PC와 달리 K6는 모든 책상이나 엔터테인먼트 센터에 놓을 수 있을 만큼 작습니다. 고급 냉각 시스템 게임은 특히 장시간 세션 중에 상당한 열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GMTEC K6는 여러 개의 히트파이프와 효율적인 펜을 포함하는 고급 냉각 시스템으로 이를 해결합니다. 고속 연결 GMTEC K6 미니 PC 게이밍은 게임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결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USB 3, 영포트, HDMI 및 디스플레이 포워트 출력, 와이파이 6지원이 있습니다.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및 메모리 스토리지와 메모리는 게임 성능에 필수적입니다. GMTEC K6는 확장 가능한 스토리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결론, GMTEC K6 미니 PC 게이밍은 뛰어난 성능과 휴대성을 제공하는 소형 파워하우스입니다. 강력한 하드웨어, 고급 냉각 시스템, 고속 연결로 기존 게임용 PC에 필적하는 향상된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rets K6 we 편도 위험한 해 узapat extract한 이야기 그때자 하겠습니다. 셋 넷 넷 넷 넷 넷 넷 넷